네 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자 디자이너마다 알 수 있겠죠 덤녹 스트랩 지미 헨드릭스 스트랩 콜렉션입니다. 와우 필 모어 지미 헨드릭스 필 모어 얘는요 지미 헨드릭스의 정신세계와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한 아트워크로 디자인된 스트랩이에요. 음 너무 예쁘죠 이게 다 직물로 짜여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공정에서 있겠지 네 가격대가 39,000원이에요 기분좋은 가격 네 그리고 엔드 부분이 엄청 앞뒤 거의 뭐 앞뒤 할 것 없이 마감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트랩 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트랩 핀이 안 필요하고도 잘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 이런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튼튼하니까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안쪽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끌림이 방지가 돼요 우리가 옷에 딱 착용했을 때 미끌미끌 거리는 스트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타가 움직이고 만약에 넥다운 되는 그런 기타라면 좀 많이 힘들 연주할 때 힘든데 얘는 딱 미끌림이 방지가 돼서 착용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볍고요 그리고 철제 또 뭔가 빈티지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이런 빈티지 스타일이 철제 스타일의 커피숍도 많은데 네 이게 디자인 면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스트랩은 기타와 안 어울려도 되거든요 스트랩은 내 패션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상하고도 어울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검은색이나 흰색 테스트가 있고 이런 좀 알록달록한 스트랩을 딱 내면 엄청 예쁘죠 네 뭔가 튀는 듯한 느낌 지미핸드릭스 스트랩 콜렉션 39,000원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